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공병호TV에서는 얼마 전에 정규제 참다 참다 외치다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황상준 의사선생의 페북글에서 정규제 주필의 글에 언급한 부분을 보고 페북을 방문해서 글을 확인했습니다. 정규제 주필은 페북에서 보수 정치인의 용기 모두가 꼬리를 감추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자들이 선거 조작론을 주도하고 있고 보수 애국시민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다. 일부 지식인 그룹은 모든 통계적 증거가 기각되자 갑자기 말을 돌려서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를 수치조작과 고의적으로 혼동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오직 조갑제 이병태 정규제만 역적이 되어 있다. 결론은 선거는 관리 부실이 있을 뿐이고 선거 부정은 절대로 없다. 선거 조작론을 부르지는 장들은 각성하라. 한마디로 나쁜 자들이란 이야기죠. 생업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정주필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주필 글을 보도록 유도한 황산준 의사선행의 페북글입니다. 정주필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도 결국 전면적인 수계표에 의한 재계표로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좌와 우 양쪽의 위치가 현재와 전혀 다르게 뒤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히 반대한 적은 없고 라고 말하면서 언건설적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주필께서는 잊지 마셔야 한다. 주필께서는 이 부정선거 논란이 사실일 경우 그 적시 이 바닥을 영원히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것은 앞으로 펜마이크를 비롯한 모든 언론계에서 떠나고 개인적으로도 정치, 사회, 경제적인 대외활동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의욕이 백일화에 드러난 순간 정주필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한다. 아니면 지금 미리미리 한자락 깔아두시라 펜넨 마이크를 떠난다는 말이지 개인적인 다른 활동까지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황상준 의사선생이 정주필의 페북글을 읽고 남긴 자신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주필의 페북을 방문했습니다. 글이 나온 지 17시간 후에 약 17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페북을 방문하는 사람이란 평소에 정주필의 주장을 즐겨 접해왔었던 분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페북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글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주필의 재고와 반성과 각성을 요구하는 의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요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스 님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폭력 투쟁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고 늘 말씀하셨지만 늘어나는 선거 부정의 증거들엔 반박을 못하시네요. 처음부터 선관위가 좌파에 장악된 것을 모르셨습니까? 페넨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주필 님 왜 이러십니까? 그들의 거짓 폭력에는 진실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딱한 이야기를 애청자 입장에서 호소한 그런 글입니다. 조우와이 님입니다. 제발 모르시면 입을 안 여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다들 뭐라 안 합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죠. 백선 H 님입니다. 누구에게나 완벽은 없는 법입니다. 남에게는 친절하게 비난하시면서 자신도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다 옳고 남은 다 틀리는가요? 사소한 일이지만 진행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너 또 틀렸어 라는 말투에서 사실 인간성이 보입니다. 그것도 몰라 본인은 완벽한 줄 아시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도 서로 사전에 맞추고 나와야지 자신은 사전 준비하고 진행자에게 너 이거 알아? 모르지? 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합니다. 김남 와인입니다. 나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했더라면 정규재, 이병태, 조갑재 세 분을 뭐라고 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틀렸다는 분위기로 자꾸 얘기를 내놓으니까 선거 부정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약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이면서도 밉게 보이지 않는 재주를 가졌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무섰던 신지 아시겠죠? 크리스토프 케이님입니다. 보기가 너무 추합니다. 보기가 너무 추합니다. 박정재인입니다. 말이 되게 많습니다. 부정선거에 조작정거가 쌓여있고 그 정거들이 훼손되고 인멸되고 있는데 취재라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아니면 팩트 인정할 최소한의 양심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식인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중학생도 경악해 분통해하는 사실 팩트를 엄모돈으로 모는 한심한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영 피의님입니다. 좌파의 지도자급 엄모론을 이용해서 정권의 권력까지 장악한 현실입니다. 보수는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증하는 정도의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보수 집단에 피해가 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제이님입니다. 부정선거는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바로잡지 않으면 정제이님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H님입니다. 정규제 주필이 끝까지 이러시는 것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공개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증거들에 대한 설명 또는 그것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고 그냥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하신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좌발들만 찬성했나요? 국민이 의심을 하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면 투표용지들을 공개하고 재검표하면 될 일인데 그게 그래도 힘드십니까? 저도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반대 의견을 필요가 할 때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평소에 주장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경청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반대를 이렇게 많이 할까? 왜 나를 비난할까? 왜 나를 비판할까? 왜 나를 질책할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에게 반대적인 그런 견해나 태도를 보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최선책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